아이스랭크 지난 봄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린 아이스랭크가 찬 바람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겨울 나들이를 고민 중이라면 충주도심 세계 무술공원에 마련된 특설 아이스랭크를 찾아보세요. 하얀 겨울, 가족, 친구, 연인의 손을 잡고 얼음을 지치던 추억이 다시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년 2월까지 겨울 낭만이 가득할 그곳. 제가 원래 이런 거 물어보는 성격이 아닌데 어디라고요? 충주 세계 무술공원에서 만나요.